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왓치도기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고시나 씨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죠. 알파고시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전 미디오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서 본부 뉴스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북한에서 피격한 것 때문에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도 내용들 좀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있었는데 이 연설 이후에 조선일보 보도가 뜨거운 논란에 갑자기 휩싸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했는데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오전에 나온 기사였는데 이 제목이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 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이었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라면서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sns였고요. 미국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라는 사람의 트위터를 인용을 해서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익연구센터의 해리 카자니아스, 하지니아스, 카자니스 한국 담당 국장 관련된 sns를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1억 퍼센트 동의한다. 이런 글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1억 퍼센트요? 네. 그러니까 100%를 그냥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억 퍼센트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종전선언이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여기에 동의를 한 것처럼 보도를 썼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1억 퍼센트 동의한다라고 했던 카자니스 국장의 sns 내용이 조슈아 변호사 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한 동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완전히 다른 기사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카자니스 국장이 트위터에 아예 1억 퍼센트 이렇게 썼는데 이게 공유했던 기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종전선언을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내용의 연합뉴스 외국어 기사였어요. 게다가 이 카자니스 국장이 트위크를 쓰면서 밑에 해시태그를 하나 달았는데 end the Korean war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인용과 카자니스 국장의 발언 취지가 완전히 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 어떤 방향성을 기자가 갖고 기사를 쓸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객관적인 그냥 중개식 보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이걸 좀 비판해야겠다라고 하면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사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왜곡이 왜 나왔을까요? 이제 카자니스 국장님이 없이는 기사가 좀 찝찝해 보여서 그런지 카자니스 국장님까지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코가 다친 상황이죠. 코가 다쳤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그나마 괜찮은 사례인데 불과 2주인가 3주 전에 또 이렇게 트럼프의 말을 잘못 이용해서 트럼프가 왠지 좀 약간 선제 공격을 해서 80개 핵무기를 던지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텔레비 앞에서 예전에 했던 어떤 말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상하게 꺾어서 원래 좀 약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제 좀 약간 주제가 너무 무거울 때는 특히 외국어를 옮길 때는 훨씬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조선일보는 지금 그 이후에 이런 잘못됐다는 것들이 확인되고는 어떻게 기사를 바꿨습니까? 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카자니스 국장의 트위터 글을 소개를 하면서 반대되는 시선도 있다라고 좀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밑에 이 카자니스 국장이 TBS 김호진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애초에 되지 않는 기사를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을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일부 전문가의 말을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sns에 쓴 글을 가져와서 미국 전문가 사회가 전체가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과대 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관련 이슈도 일부 인사들의 sns를 자꾸 긁어와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분들을 정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또 자세한 근거는 또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저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글들을 쓴다 그러면 이 글은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과 인터뷰를 따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sns 것만 따와서 그냥 기사를 쓰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부쩍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한국에서 좀 약간 성향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이제 sns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인 아니면 전문가들이랑 관련된 오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한국 건 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sns에서 사람은 항상 진지하지는 못하거든요. 가끔씩 정치적 상황 아니면 현상을 좀 약간 약올리듯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붕자를 하면서 비판할 때도 있거든요. 네.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잘못을 했는데 그 기사를 이제 태그를 하면서 아 이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건 이제 글로는 느끼지는 않거든요. 말과 표현과 달리 글로는 느끼지 않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제 그 sns의 발로우수들이 그 정치인 아니면 그 전문가의 발로우인들이 그걸 뭔 말인지 알고 아 놀리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 넘어가는데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 뭐 무슨 무슨 누군가가 어떤 어떤 정치인의 행동을 지지했다. 지지 선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오바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이번 건 좀 약간 상황이 달라. 이거 대놓고 좀 약간. 오독을 한 거죠. 그래요. 직접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그냥 그 내용 트윈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말고 그냥 직접 연락을 하고 확인하고 인터뷰를 따와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sns에 올리는 글들은 개인적인 글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측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격양된 단어들도 많이 쓰이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sns 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긁어와서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분의 의견이 sns에서 좀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표현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그 진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좀 대중들에게 전달을 할 건지 언론에서 좀 고민을 하고 이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발로 뛰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한 기사들 가운데는 또 제목만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도 또 워낙 많아서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자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입니다만 언론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왈치도 식간에도 몇 번 다뤘는데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동안 얘기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법무부 입법 예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전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주무부처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주무부처 안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논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부 발의 법안이 주목도도 초기에 언론들의 주목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준비를 통해서 나온 그런 안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언론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언론사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언론사가 그런데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보에 대한 고의 혹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도에 따른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 오버를 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상 해결을 받았을 때 지금은 소액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재판 결과 나오면 그렇게 사실 손해배상 판결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던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파오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선생님 사실은 이런 법안이 약간 외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한국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법안보다는 약간 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약간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이 법안을 가지고 언론인들을 때리는 거 아니냐. 일정이 되면 약간 막대기처럼 언론인들을 저절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법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악연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 중과실일 경우라는 얘기를 좀 달았는데 이 고의 중과실이라는 점을 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언론에 적용되는 것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고 해당 기사가 오보냐라고 해도 오보임을 가를 수 있는 충분한 취재를 했느냐. 혹은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여러 가지 면이 종합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맡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의도를 가진 언론사가 이 거짓으로 사실을 지어내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언어로 기사를 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라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법무부가 언론사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의 해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증명을 해야 할 때 뭔가 이게 악의적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하고 또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라고 증명을 해야 할 때 일종의 내부 회의 자료나 카톡 대화 같은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한 다른 제보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추정보호 같은 것들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기자들은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냐.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솔직히 요즘 너무나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는데 막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충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언론인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유튜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짜 아무 규제 없이 사람들이 그냥 캠코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말을 하고 다음에 그 말이 좀 약간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유포가 너무 잘 되고 그걸로 이제 좀 약간 비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해 보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비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저는 언론인들의 민감한 그런 반응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오히려 이 계기로 좀 약간 유튜브들 중에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진짜 가짜 입술을 유포한다는 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이 법에다가 걸리고 다음에 좀 공개적으로 좀 약간 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좀 약간 유튜브 세계도 좀 약간 제정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자의 위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오죽하면 언론사들끼리 팩트체크를 하잖아요. 우리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언론 기사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보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잘못 망치는 결과로 이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결론은 결국은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법원이 의견과 가짜 뉴스를 구분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한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그러니까 정치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되 다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과 관련된 뉴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보면 일전에 이제 제주도에 난민들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난민들을 둘러싸고 좀 이렇게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뭐 살해를 저질렀다거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거나 그 여러 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도민분들도 많이 또 불안해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소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를 뭐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놔둬도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까지는 법무부 개정 아니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단계가 좀 남아있는데 또 그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언을 기자 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시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